11월 4일 토요일 오후 남창고등학교 12시 40분 출발하는 중간교대입니다. 사무실에 대기하다가 중간교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5,444 플러스 2013년 11월 4일 토요일 12시 40분 남자고등학교 출발 2시 1분 울산역 도착했습니다. 12시 40분에 울산 남창고등학교 출발해가지고 3시에 울산역 출발 예정입니다. 3년 차고 제가 가서 가스 넣고 마감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다음 사이에 먹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넣고 마감치고요. 우산역으로 이제 먹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세먼역으로 출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은 시작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3시 홍삼역 출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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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홍삼역 출발이 올라가는 오프oses sull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비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넘버는 2784구요. 오늘 제가 운행할 예비차는요. 오늘 제가 운행하는 2784 예비차는요. CNG 전용가스 버스고요. 유니버스 스페이스 럭셜입니다.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충하차 단말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환전기. 이렇게 있고. 예비차다 보니까 여기 환전기 다른거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버튼들이 있습니다. 1차가 무려 110만 2888킬로를 봤습니다. 이렇게 환전해주는 버튼이 있고요. 뒤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서.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본 모습. 후방카메라가 상식이 켜져있네요. 후방카메라가 상식이 켜져있네요. 후방카메라가 상식이 켜져있네요. 시간이 다 되어서 울산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역으로 출발! 8시 39분 남자분한테는 접속하겠고요. 8시 30분에 잠가다 출발하겠습니다. 8시 30분 출발!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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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분 울산역 앞차 출발하면은 차 바로 대도록 할게요 10시 출발 아니라 천발 네네 천발 11시 13분 남창고등학교 도착했구요 예비차라서 평상시보다 2배가 힘든거 같네요 창문이 열렸네요 창문을 닫아주세요 창문을 닫아주세요 사무실로 학학원 차고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간 28465 예비차 운행할것 같습니다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터파고지 도착해주세요 덕터파고지 도착해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에는 저한테 큰일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오늘 2784 대차 적응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제오수근입니다 울산 시내버스 9년차 근무중이구요 현대 유니버스 럭처리 5004번 리무진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오수근에게 커피 한잔 사주고싶다 하시는 분은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